우와! 됐어 됐어! 딱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너무 멀어서 천당이 보이지라니까 우와 이거 봐! 대박이다! 우와! 야 이거 오니야! 우와 대박! 남았어! 자 원래 포팅 정말 잘해요! 진짜 잘했어요! 오 들어갔다! 좋아요 방향 좋아! 나이스! 야! 하하하하 자 정말 오랜만에 한타 앞서기 시작하는 우리 서민 형제의 동생 민영기 선수 티샷입니다! 뭐 약간 위축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뭔가 더 오르...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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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인정! 잠깐 방심했어요! 우리 한타 앞서면 사람이 이렇게 우주를 대거든요! 괜찮은... 얼마든지 내가 갚아줄 수 있나? 네네네! 자 점점 비거리 늘고 있고 오늘 라운드 끝나기 전에 180만 핀 빼고 툭툭! 핀 빼고 툭툭! 자! 자! 어! 자! 자! 어! 어디로 갔어? 밑으로 쏟았다가 완전 튀어서 괜찮습니다! 거의 다 나갔어요! 좋아요! 여보 자기가 그렇게 치니까 나도... 여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치니까 나도 따라간다고 아! 남편한테 또 짜증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아이쿠! 정말 대본인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렇죠? 네! 계속 똑같이 치는데 저는 점점 이제 얼굴 끝이 굳어지고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고요 말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우리 킹나봐 네! 짜증내는 이현경! 하하하하하하! 혼나는 민영경! 네! 이때부터는 이현경을 직접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지금 파5홀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리, 핀까지 거리 한 400m 넘고요 자! 지금 잡은 클럽 얼핏 봐서 우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공이 좀 잠겨 있어서 지금 우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좋아요! 뒷당이 나서 네! 약간 두껍게 맞았지만 그래도 꽤 나갔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맞았고 벙커 살짝 튀면서 갔네요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녹색, 나이스 나패드 녹색 볼 못 보셨죠? 아니요,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자, 이게 볼이 몸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 좋은 자리는 아닌데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두로 좀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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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리로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나요? 왼쪽에 보이는 벙커보다 살짝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오, 잘 쳤어, 잘 쳤어 정말 잘 쳤어요 지금이... 그린이 왜 안 보이지? 아직 갈 길이 멀데요 진짜로? 킹 라바님이 한 250 보내잖아요, 이반하여 이거 네, 저 살짝 뒷당인데요 아, 그랬어 저랑 비슷한 거리 나오시니까 비슷하게 또 살짝, 예 아주 인간적인 우리 킹 라바 아, 정말 춘천 파이닐스 너무 좋네요 진짜 시간을 투자할 만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들 너무 코스가 특히 또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긴 파파이브 홀입니다 서드샷 준비하고 있는 민영기 배우입니다 좋아요 아주 아름답게 드로먹고 벙커를 넘어갑니다 나이스! 벙커먼 근데 이번 샷 너무 좋았어 제대로 들어온 거 아주 오, 굿샷 굿샷 캐디님 핀까지 200이에요? 네 우측, 그린 우측 끝 봐야겠네 아니, 캐디님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파파이브 홀이에요? 전라도에서요? 아니, 그 얘기를... 어쩐지 아무리 쳐도 쳐도 이게 안 나 아까 그러면 400 남은 게 아니라 한 500 남은 거 아닌가? 450, 그렇죠? 맞아 이야, 여기 진짜 기네 아니, 우리가 물론 미스샷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남을 게 아닌데 쳐도 쳐도 끝이 없네요 쳐도 쳐도 자, 킥라바에 자, 온 그린 샷 자, 킥라바에 자, 온 그린 샷 거의 다, 자, 거의 갑니다 간다, 간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리 나이스 아, 깨끗고 미쳤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약 100 정도입니다 100 볼까요? 100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혼자야, 골프도 혼자야 사실은 오늘 어떤 거 같아? 이렇게 재밌어요? 아니, 아니, 아니 자기 그 슛이 아, 좀 날린 거 같아 아무래도 너무, 근데 킥라바님이 너무 거리가 나가시니까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자꾸 흉내를 그리고 스윙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템포가 나이스 자, 잘 쐈는데요 붙을게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외로운 싸움 때문에 슛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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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우와 우와 와 여긴, 여긴 장타? 여긴 화투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막 나가는 것 같아 저희가 장단 남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킥나바도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화이팅 근데 이게 또 훅이 나는 상황이라 네 자, 1, 2미터만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네 체중 왼발 뒤딱 때리세요 시작한다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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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영영 선수의 티 끼죠 좋아, 저게 나 차라리 나이스 공 되게 잘 갔거든요 약간 전부 뒤로 불어서 또 시작한다 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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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영영 선수의 티 끼죠 아, 멈춥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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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네 와, 나이스 잘 봐, 딱 봐서 지금 잘 들어갔어 오, 와 그냥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들어왔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아 어, 어, 어 우리 편 살려주시네요 아니, 아니 그, 그, 그치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하 지저분하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잔잔바리하게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팝5 아주 긴 팝5 네 번째 온 성공했고요 팝퍼팅 어떻게 남편이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원래 퍼팅을 정말 잘해요 원래 퍼팅 정말 잘해요 진짜 잘했어요 와 대박 와 대박 이야 아내의 응원의 힘입어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커시드 거린데 한번 재보고 커시드 맞아요 네 어 커시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아니 그 이현경 씨 멘트가 들렸어요? 원래 퍼팅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나이스. 네, 힘으로 얻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퍼. 나이스. 아쉽게 살짝 느껴갑니다. 자, 컨시드 드립니다. 나이스 더블. 긴 홀이라 더블. 저희는 앞으로 스코어를 굳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보기입니다. 그거 하면 다 보기예요. 진짜 도대체 지금 몇 올째 보기인지 좀 더 한번 제가 체크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티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왔지? 티 거리도 늘어나네. 티 거리도 늘어나네. 티 거리도 늘고 막. 티 거리도 늘고. 여기 안전하긴 합니다.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장면 안 좋았는데 잘 갔네요. 잘 갔습니다. 거리는 기가 막힌다 정말. 킹나바님 만나기 전에는 거리로는 일반인들한테 안 뒤졌는데. 오늘 아주 무슨 소년이 된 기분이에요. 아니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자 앞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민현기 선수 제일 좋아하는 120m. 좋아요. 자. 벙커만 피하면 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나이스옷 나이스옷. 벙커를 넘긴 게 아주 좋습니다. 벙커 들어갔으면 우리 또 동타돼. 또 턱이 너무너무. 자 이제 킹나바의 티샷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참. 대단하다. 자 잘 맞았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프지 않습니다. 어 남편분. 또 남편 찾아 봅니다. 어떻게 해. 여보샤 또 나옵니다 여보샤. 아 대박이다 진짜. 여보샤 또 나옵니다 여보샤. 드라이버를 멀리 치고 뭐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민현기한테로 가요. 야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네. 진짜 어렵네. 네. 거리감은 괜찮은데 와. 더 더 엣지로 봤어요. 더 보았어야 되는데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최상이죠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타. 아 그렇구나. 이게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짧았어요. 비슷한 상황. 현재 두 타 앞서고 있는 서민 형제. 네. 파워 퍼팅. 우측 끝. 한 컵 더. 아 자꾸 당겨요. 네 치면서 좀 원래 약간 방향이.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보호기. Lok아. 점에서 약간 이렇게 됐어. 남편 못 따라가게 하려고 제가 공을 걷어냈습니다. 하. There. 하. 자 만약 넣으면 한타 쫓아갑니다. 좋아요 방향 좁영. 좋아요 방향 좁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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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구 아하. 아쉽습니다. 동타예요? 이번 홀은 동타고요 네 부타차 여전히 유지합니다 아직 홀이 남았으니까요 그럼요 부타차로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럼요 부타차는 한 홀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세월 남은 건가요? 네 이제 세월 남았습니다 파포예요? 네 근데 이것도 더 짧을 수 있어요 아까는 맞바람이 좀 심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티샷인데 그럼 티샷을 바꿀 수 있어요 아 티샷? 그러죠 뭐 지금 계시니까 그거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타 앞서고 있는 서민영재 민영재 티샷 좋아요 자 아주 심한 드롱샷입니다 아주 심한 드롱샷 결국은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합니다 자 원래는 이번에 이현경 선수 티샷 차례인데요 어차피 뭐 세컨을 길게 하시나 티샷을 길게 하시나 똑같으니까 감사합니다 바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셨네요 200 지금 몇 미터죠? 280 된다고 280 저로의 기회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티샷이 전부 290 약간 295 이 정도였거든요 자 여러분 드디어 킹 라바의 파포 원온 눈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거 세워드려야 됩니다 경선에서 새로 준비하고 있는 아 이현경 선수가 자 노 디스턴스 노 글로리 그거 보고 정신 한번 차려라 라는 뜻이죠? 예 지금까지는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게 지금 뒷바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캐디님의 정밀 분석 결과 약간의 앞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자 290 앞바람 드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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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른쪽인데 폭바람이니까 벗고 어? 하도 머니까 여기 하도 멀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카메라 감독님이 사인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290은 기본으로 나가시네요 바람이 있어도 예 오늘 민영기 선수님의 샷도 좋았어요 예 하도 이분이 띈 샷하면 다 이쪽으로 전부 어 죄송해요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같이 나와서 뮤지컬 하면 민영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제가 갖지 못한 천상의 목소리 아 근데 거리를 더 부러워할 거예요 지금 바꾼다면? 아 저는 거리 저라면은 못 본다면 거리를 진짜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쩝거리 저는 110m 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왼쪽을 봤는데도 살짝 오른쪽이지만 나이스 온 자 왼쪽으로 굴립니다 좋아요 나 좀 잘 치는데 오늘 나이스 온 형이야 응 연기야 형이야 뮤지컬 열심히 하고 응? 와 진짜 살짝만 왼쪽이었으면 그렇죠? 일도만 일도만 왼쪽이었으면 맞아요 맞아요 일도면 일도면 거의 핀 붙였네요 네 이야 이게 그린벙커가 또 이게 그리에 그린에 장타자들한테 또 저런 예? 이런 또 장애물이 있었네요 저희는 예 항상 이제 요런 거랑 싸우는 거죠 그린 주변 벙커하고 맞아요 왜냐면 저 정도는 조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고 진짜 미세한 것 때문에 저 정도 차이가 나죠 파이팅 파이팅 턱이 넘치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아이 나이스 잘 간다 잘 간다 스물스물 또 스물스물 샷이 또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되무샤 진짜 희한하게 벙커 탈출 저렇게 하는 분 처음 봐요 아 형경씨가 정말 형경씨가 이미지 깨끗한 부위인데 샷은 조금 더 피합니다 아 기가 막 접니다 서민 형제의 형을 맡고 있는 서예요 아 티샷 씨는 너무 좋았어 티샷 씨는 너무 좋은데 다 해놔서 자 우리 버디를 마무리합시다 먼 거리에 버디 퍼트 킥나바 자 느낌 좋아요 오 아 아 살짝 살짝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퍼팅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버디 퍼트 지금 상승세 두 타 앞서고 있는 서민 형제 쇠기를 박을 것인가 자 민영기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아 버디 지금 욕심내죠 한 컵 자 오늘 저희 서민 형제가 아마 버디가 없을 겁니다 자 첫 버디 과연 낚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멀리 나와서 방해가 네 아 크다 아 저런 아 크다 아 저런 자 버디는 노스하고 지금 파도 힘들겠는데요 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셔야 됩니다 아 버터를 저희 할게요 아 우리 민영기 선수가 약간 예 아 너무 욕심했어요 아 너무 욕심했어요 본인의 느낌대로 치세요 네 거의 경사 없으니까 네 그냥 본인의 느낌대로 네 이 느낌으로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대단한 마무리 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더 안 좋은데 이거 혹시 파퍼시신가요? 네 옆에 바람이 이렇게 연기야 혹시 혹시 떨고 있니? 괜찮아 편하게 있어 편하게 쓴데 어 아 이게 무슨 어 아 이게 무슨 아 이럴 때는요 빨리 가야돼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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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확실히 이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거기가 된다 이야 또 한타 한타 쫓아오네 또 보기야 또 버지기에 보기가 된다 또 보기야 아 아 진짜 우리 완전 오늘 보 그냥 보 보기병 걸렸어요 보기를 끝나겠다 그러는데 그쵸 후반에 지금 보기를 몇 개를 한 거야 한타 바퀴 차이가 안 나고 남은 오른 두올입니다 두올 네 킹나바에게는 한 번 더 파퍼 원원 보정이네 한 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아 근데 비슷하다 그치 편을 되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떻게 좀 잘 맞았나 봐요 이걸 누가 기획했다 아 아 역시 기획력은 서경석 아 이래서 서경석 서경석 자 캐리아노 자 킹나바입니다 오늘 평균 드라이버 거리 279미터를 자랑하는 킹나바 채널의 수장 아 KM 코리아 롱 드라이브 팀을 이끄는 김현구 프로입니다 아 킹나바라고만 불러달라고 그러죠 김현구라고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고 김현구라고 해달라고 유명하십니다 네 김현구 프로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거리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정교함까지 갖춘 킹나바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갔다 올게요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맞바람이 엄청 세네요 9번 잡았는데 짧았어요 130을 9번으로 쳤다는 얘기 듣고 8번들은 제가 들어갑니다 좋아요 동갑 나이스 네 오 나이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나이스 야 어떻게 방해를 해도 안되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2단 딱 여기에서 절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굴러서 이쪽이에요? 왼쪽 저 왼쪽 연기가 딱 절대 여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기까지요 자 장단남매가 먼저 퍼팅합니다 버디펀 자 좋아요 힘차게 올라왔고요 올라가 올라가 아우 짧다 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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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마크 해야죠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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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에서 뛰면 안 되거든요 네 마크 연기야 네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 알겠습니다 아 우르막 되게 자 화이팅 잘했어요 좋아요 더 더 더 더 아 좋다 좋다 야 부부가 항상 비슷합니다 부부의 샷은 항상 비슷해요 아 아 자 전홀에서 한타 따라잡았던 장단남매 자 2홀에서 역시 비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어? 아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그렇죠 믿고 보는 또 서경 선생님의 퍼신데 이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자 야아 아 참 불어 진짜 기가 막히죠 아 참 불어 아 이거 참 이거 충격입니다 아우 세상에 승부도 마지막 보냈어 아 이거 왼쪽을 보지 말았어야 되네 거기서 네 네 원은 또 가능한 또 네 맞아요 마지막에 한 번도 기회가 있네 네 네 자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습니다 네 지기 직전인데요 기가 막히게 18번 네 마지막 홀에 와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서민 형제 17오버 네 정확히 보기 플레이 네 네 심지어 후반에 여도로를 다 보기 진짜 저 스포프로 보여드리기 맞습니다 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맑은 날씨에 엄청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장단 담배 지금 18오버 한타차 뒤지고 있는데요 네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홀 네 파4 270m 홀입니다 네 어 자신 있으신 거네요 네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네 네 한타 앞서고 티샷 원래는 하셔야 되는데 네 드릴게요. 박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이팅! 파이팅! 응원합니다. 파이팅! 우리 끝까지 보기라도 하자. 네! 또 모르면 안 돼. 네네. 아 왜 자꾸 이리로 가자. 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아 가겠습니다. 어 이거 불안불안하다. 추워가지고 보기만 하면 돼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저도 이게 전반전에 벗었던 점퍼를 입을 정도로 싹싹싹싹해지거든요. 아 멋진 퍼포먼스입니다만치 원 투 글로 붙이듯이. 노 디스턴스 노 글로리. 이번에 옷 못 시키면 너 이걸로 맞을 거야라는 느낌도 듭니다. 우와! 우와! 쌌어. 됐어 됐어. 딱 들어갔어요. 어? 어? 그니까 왼쪽? 오! 오! 아니 가만히 이게 좀 너무 멀어서 첫 장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감독님. 벙커. 벙커! 이야 벙커. 아 근데 뭐 조선에 대한 당신에게 글로리를 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글로리.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쏘죠. 아니 그러니까 이 홀을 이렇게 직선으로 공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사실. 그리고 봐봐 이 정태자들을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게 확실한 게 저 주변 봐봐. 다 벙커야. 그러니까. 두르고 있잖아 세상에. 맞아요. 자 이거 최대 최대 위기입니다. 자 200m를 남겨놓은 상황. 제가 지금 잘. 네. 안 잡는 건데. 한 번 우드로. 200m. 우드로. 오늘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우와 제대로. 어머. 야 이거 온이야. 온 되고도. 우와 대박. 남았어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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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넘어갔어. 남았어. 아 대박. 아 대박. 야 200m를. 이거 진짜 잘 안 치는 거거든. 이거 치기 힘든 건데. 200m가 남네 세상에. 아니 약간 슬라이스 날까봐. 공이 약간 알아서. 거의 하체를 안 움직이면서. 이야 기가 막. 펀치하듯이 쳤는데. 깨끗하게. 탄도도 너무 좋았고. 아 공이 여기 있네요.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벙커가 만약 평지였으면 막. 그냥 그냥 간 건데.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세상에. 제가 방향성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아니요. 아니요. 방향성도 딱 좋았어요. 이번 거는. 이야 기가 막. 기가 막. 멋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우 좋은 분들이랑. 맘이 되게 편한 스윙이었던 것 같아요. 형경 씨 저 거룩한 공 앞으로. 네. 세컨 잘 마무리해 주세요. 세컨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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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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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와. 멈췄습니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네. 붙여야 됩니다. 파이팅. 어디 찼어요. 잘 쳐야 되는데. 자 양쪽 다 버디 퍼시는데 저희가 훨씬 멀어요. 한타를 뺏기게 되면. 동점입니다. 자 출발 좋고요. 아 내리막. 아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아 진짜 퍼터 잘한다. 나이스. 마음만은 퍼시든데. 잘했어요. 자 조금 모자라서 퍼시든 못 받고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버디 퍼트. 만약 성공하면. 아주 유리해집니다. 역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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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Có 됐습니다. 나이스 팝. 나이스 팝.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 culpa finaner. 내가 진짜 떨린다고 하룻동안 설계했어요. 내가 붙였어야 했는데. 떨리는데 어떻게 돼. 보기해api. 보기 마무리. 만약 실패하면 보기고요. 오늘 하루동안 생각했죠.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자, 그는 과연 오늘 오른쪽으로 빠질 것인가, 마지막. 야, 이게 뭐라고 이거 되게 떨리는구나. 자, 성공하면 한타차 승리. 실패하면 동타로, 동점으로 끝납니다. 그는 과연? 그의 선택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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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야, 빙브를 빙브를. 빙브를, 빙브를. 빙브를, 빙브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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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나이스. 아, 진짜. 기사했습니다. 기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남공연 열심히, 오늘 나온 그 힘으로 열심히 공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습하셔야죠. 연습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네, 네. 한 내년 정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요. 아유, 그럼요.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실력 향상이 돼서.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 남편한테 짜증만 조금 주시는. 너무 좀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좀 짜증하시고 다시 또 불은 따라가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꼭 뵙고 싶었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항상 라디오를. 아, 여성시대도 여성시대. 네, 애청자라서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그래가지고 꼭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뵙게 됐는데 너무 제가 좀 거친 말장난을 했는데도. 아, 아닙니다. 웃으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뭐가 거쳐왔죠. 무슨 한 분이었어요. 그게 아시겠지. 맞아요. 정말 깔끔한 유튜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편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서경석TV 골프남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경석의 골프남매 구독. 좋아요. 아, 킹나바의 파워골프도 함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경석TV